정말 좋겠네 총집 밖부터 5시 코스 코스 포터 조심하세요 우선 자 일단 5시에 게이트가 지금 안보여요 네 게이트가 아 보이네 7시 종족 파기 주면서 정체를 좀 맞아 좀 하면 될긴데 꼭 저 정체를 맞아 안해주제 자 이거는 꾸버 꾸버 하면은 아니다 꾸버 꾸버 하면은 뭔가 또 질러지 또 갤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에포즈를 숙대방 만들어버릴거야 오! 자 마린 자 조금씩 태락이 자 그러면 2칼라 질러세 일단은 1칼라 마린 메디킥 해가지고 묵직하게 한번 러지가 올거에요 자 앞에서 같이 병력을 잘 모아놨다가 적절하게 잘 싸워줘야 되겠습니다 자 아 또 캐논으로 일단 제 뿜진 제 입구쪽을 갖다가 쪼아버리네요 포토 많이 성큰 많이 자 일단 제가 못나가기 때문에 포토랑 성큰을 되게 많이 찍혀야되요 자 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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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 많이 성큰 많이 자 이 말 안 들으면 죽어요 흥 흥 홉 포토 많이 캐논이 딱 너문디레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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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너무 늦는데? 지금? 자, 이게 사게이트 포즈 빌드였으면은 스캐론이 한 3개 정도는 있을텐데 아이, 너무 늦었어 많은 음식이 필요해 보이네 아,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 또 지겠네, 또 지겠어 자, 일단 세시 적응 세시 적응을 또 믿고 또 한 번 가야되는건데 너무 빨리 발려가지고 아이, 그만해 자, 사거리에 일단 탱크를 끼고 천천히 나가는 수 밖에 없는데 어, 저기가 또 압박을 좀 잘 견뎌줘야 되겠습니다 원래 이 아홉시가 막을 것 같았으면은 제가 이 9배럭 한 다음에 어, 마린매딕으로 싹 그냥 요걸 뚫어가지고 어, 우리편 질러다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공격까지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했는데 그렇게 골로 가버리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팩토리로 올렸습니다 자, 이제 히드라를 좀 뽑아줘야 되겠죠? 저그 이렇게, 탱크 한 두 마리대 합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크가 나올 것 같네요 다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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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끝까지 해주는거 좋아좋습니다 끝까지 해주는거 좋아좋습니다 지금 터뜨로 오는 거에요 역시 터뜨로 오는 게가 열심히 해겟다 위치하자 짜증나게 해겟다 근데 지금 터뜨로 오는 게가 그거로 오는 게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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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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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μα 아멘 랄크 박아라 빨리 만들어 보자 랄크 어디다 박아놨노 지금 오 잘 박네 한 번 더 가버릴까? 인풋꿇이 랄크 예술 랄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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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뺴 AC Q. 걔 하지 마라 엄마 부끄럽다 에너지 너무 sen. 아야. Block 속에. 저기. 아야. 막 pros. 아야. 인 다 먹자. 아야. checks. 그 후에. 아야. 인 다 먹던가. 인 다 먹자. 잠깐. 자. 아야. 오토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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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잘 안풀린다.